자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데 가고 있습니다. 올 때는 왜 이렇게 차가 밀려 이렇게 차가 밀리는 날이 아닌데 신호바다가 끌리네 신호바다가 끌리네 여기서 잠시 멈춥거리죠 이제 6일 날서부터는 제가 실시간 방송을 구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5일 날까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아침에 일주일 방송만 제가 실망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날만 며칠 안 남았지요 그쵸 그때까지만 다른 방송은 좀 자제 좀 하고 날씨 방송도 제가 조금 자제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6일 날 제가 낚시 방송 있을 것 같고요 6일 날 또 6일 날 낚시티에서 일출과 일출과 낚시로 또 앞에 면치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분들 지금은 기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 실시간 방송을 못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직 갈길래는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장이 되겠습니다 기장이 되고 우리가 갈길래는 조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는 아마 일출방송을 좀 다른데서 제가 좀 해 볼까 합니다 지금은 기장군층에서 이제 기장체육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 예 녹화 방송은 차방입니다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하나 할거에요 또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기장체육관 여러분들 차방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좀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거 얼마 안되거든요 얼마 안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제가 또 주술주술거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재밌게 한번 놀기 위해서 녹화방송이지만 그쵸이 제가 또 조조조조조 걸어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한참 우리 뭐 또 지금 출무기간이고 5일날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방 안 켠점은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출방송은 일출방송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당분간 5일날까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일출방송에 들어오신다면 또 그분들을 향해서 또 좋은말씀 좀 한가지더라도 여러분들도 좋은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점이겠죠 무슨 약이든 그렇습니다 참 요번에 참 끄는 사람들 참 안됐잖아요 애들 저흰대는 뭐 손자가 되는 아들도 있고 뭐 딸내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자식같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또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는 요게는 어디지요? 대한민국 아스팔트 위 아스팔트 위 아스팔트 위 자 시청자분들 제가 요게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가 차방은 차방은 마치고 또 잠시 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다른 영상으로 녹화방송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자 자 여긴 자꾸만 이동 이동 자 여기는 이동마을입니다 이동마을이에요 이동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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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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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앞에 보이실거에요 자 여기에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 방송은 차방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 다른 방송으로 녹화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 차방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정방하겠습니다 오늘 차방 해봤습니다